화학의 스페셜원 남구원입니다. 자, 이제 6평에 대해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고 시험은 끝났고 우리는 사실 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해설을 토대로 같이 우리 토론하고 문제들에 대해 숙지하고 또 어려웠던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일단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 1번 같은 문제는 바로바로 가야죠. 환원되는 물질을 골라내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온결합이 됐어. 그치?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고 못 되고 산화되고 O2는 전자를 얻어서 이마 환원됐죠. 그죠? 산화논 반응이네. 그 다음에 Mg는 산소를 먹었으니까 뭐야? 산화됐고요. CO2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못했어요. 환원됐죠. 맞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환원된 거는 O2하고 뭐예요? CO2네요. 답은 몇 번? 2번 되겠네. 그치?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2번. 2번은 그냥 구태예요. 화학반응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는 하버보수법 때문에 우리가 식을 알아. 이게. 사실 이거를 너희가 고민한다는 거는 안 돼. 왜냐하면 하버보수법이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식이야. 근데 그거를 구태예요. 지금 여기에 수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니까 화살표 오른쪽에 암모니아를 썼는데 암모니아 분자식을 구태예요 아니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암모니아라고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구태예요 뭐야. 여기에다가 계수를 넣고 미정계수법을 쓴 거야. 왜? 화학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맞추란 얘기잖아. 여기 보면 N이 왼쪽에 몇 개야? 2개. 근데 오른쪽에 N이 몇 개야? B개. 이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H가 왼쪽에 몇 개야? 반응물 쪽에 EA개. 오른쪽에 H가 몇 개야? 3B개. 이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다 나왔네. B가 여기 2니까 A는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이제 알아낸다 이거야. 근데 너희는 다 외우고 있지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그치? 그래서 기억이 맞고 스몰 A가 2가 아니라 3이잖아요. 반응한 분자수는 지금 이걸 정리해놓고 보니까 1 더하기 3은 몇 개? 4개. 여기는 2개. 반응하고 나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ㄷ번은 뭐가 되겠어? ㄱ만 맞네요. 그죠? ㄷ. 반응한 분자수가 더 크니까 2번의 답은 뭐야? 1번 해주면 되겠네. 되겠니? 자, 다음에 3번 보자꾸나. 가와 나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타냈대. NO, O2. 여기는 NO2. 여기는 철. O2. Fe2O3. 오케이. 가에서 반응물은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괜찮네. 다 분자야. 그치? 이온결합물질은 분자가 없죠. 분자는 공유결합물질 중에 원자결정이 아닌 거. 얘는 전부 다 분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ㄱ번은 되겠네요. 나에서 반응물은 모두 원소다. 원소는 뭐야? 한 종류의 구성원소로만 돼 있어야지. 호돈소 물질. 맞네. 그 다음에 ㄷ. 가와 나에서 생성물. N과 O로 돼 있고 Fe와 O로 돼 있고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그러지. 원소 벌저 화합물. 맞아. 이런 거는 시간 벌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풀어서. 그러니까 1, 2, 3번을 푸는데 내가 볼 때는 뭐 10초, 10초, 10초. 거의 뭐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풀라는 게 아니라 뒤에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3번 답은 뭐야? 5번입니다. 여기까지는 해결됐지? 자, 이제 4번으로 와볼게 얘들아. 이것도 우리 숱 해본 거야. 탄소동소체. 가가 뭐야? 플러렌. 나가 뭐니? 다이아몬드. 다가 뭐니? 흑연이네, 흑연.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기억은 한 가지래. C의 원자량은 10이다. 글쎄.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자. 이거 있잖아. 플러렘만 분자네. 그렇지 않니? 얘만 분자야. C60. 나머지는 실험식으로 써야 되잖아. 얘네 둘은 뭐야? 밑에는. 원자 결정이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을 봐볼까? 전기 전도성은 플러렌이나 흑연은 뭐야? 원자 하나당 탄소원자 하나당 세 개의 공결합이 있지. 그래서 결합에 안 쓰는 남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 중에 있기 때문에 비편자화된 파이전자 흐름을 형성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다이안은 없죠. 탄소원자 한 개당 네 개의 공결합을 하니까. 그지? 그러면 거기 봐보자. 한 가진 걸 골라야 돼. 분자 말 되네. 분자. 분자. 기억 말 되지. 공유결합 물질은 얘들아 얘네는 다 공유결합했어.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 중에 분자 결정이냐 원자 결정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12g에 들어있는 탄소원자의 몰수가 1인 것. 자, 여러분. 얘네는 실험식이 똑같잖아요. 실험식이 똑같은 물질은 결국은 몇 g에 들어있는 지금 탄소원자의 몰수가 1인 거라고 그랬는데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이건 너무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지. 12g이라는 건 탄소원자 1몰이야. 근데 얘네가 이런 거는 그러면 12g이면 무조건 1몰 있는 거고. 근데 플러렌은 이런 거 어떻게 가야 돼? 얘는 지금 분자량이 720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12g이라고 하면? 플러렌이 720분의 12몰이 있어. 하지만 여기 C가 몇 개 있어? 60개. 곱하면 뭐야? 어차피 약분 되거든. 여전히 1몰이란 말이야. 얘네는 지금 실험식이 다 C니까 12g이면 전부 다 C. 1몰이 들어있지. 몇 몰이 들어있겠어? 그치?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디귿도 세 가지가 다 되지, 이러면. 이해 돼? 그러니까 맞는 건 뭐야? 1번밖에 없네. 여기까지 되겠어? 됐건 Tal. 500g 4p 4p 5p 4p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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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p 4p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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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 Mov sini Flex play. content really falls. 감사합니다.